지금부터는요, 이 프롤린 유산균의 효능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효능은 뭘까요, 교수님? 네, 프롤린 유산균을 꾸준히 섭취하면요. 사실은 우리를 살찌게 만드는 비만의 주범인 뚱보균을 없애서 다이어트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실제 비만한 사람의 장래세균을 살펴봤더니 90% 이상이 이런 유해균이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균형이 완전히 깨진 상태. 유해균이 1, 유해균이 10, 맞습니다. 바로 우리가 프롤린 유산균과 같은 좋은 균을 섭취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균 얘기 계속 나오는데 어떠세요? 동방균으로서 유해균, 무해균, 유해균. 저도 지금 유해균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뚱병인 아니고요. 뚱보유익균이에요. 저는 뚱보유익균인데. 이게 지방이야기 나와서 그러는데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뱃살이란 말이에요. 이 뱃살 모양만으로 봤을 때 이게 원인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는 과연 몇 번째에 해당하는지. 그러면 이 네 가지 유형을 다 가진 경우는. 네 가지를 저걸 다 가질 수가 있어요. 욕심쟁이. 윗배, 아랫배, 옆배, 가운데 뼈. 제가 좀 재력이 남달라. 1번, 4번은 주로 중장립 남성치객이에요. 우리가 형성치객이에요. 저희 매니저도 저한테 형님이라고 하잖아요. 뭐 이렇게 어색하지 않아요. 중장년? 남성이래. 이게 피하지방과 내장지방이 골고루 쌓여있어서 성인병에 걸릴 위험이 굉장히 크고요. 이런 원인이 대부분 과식이나 과도한 음주 그리고 흡연이 원인이라고 해요. 1번의 경우. 과식이에요. 과식. 과식. 그리고 2번, 3번이 이제 여기는 안 계신데 이게 여성분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건데요. 출산 후 복부 탄력이 좀 떨어지거나 혈액순환 장애, 변비, 운동량이 좀 부족한 게 2, 3번은 주로 원인이라고 합니다. 저 정확해요. 저 1번이었다가 출산 후에 2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랬다가? 그러니까 남성형이었다가 이제 출산 후 여성의 비만도 합쳐진 게이시죠. 아, 이거 합체 변신? 애만 안 낳았어도 내가 1번에 먹을 수 있었는데. 네.